왜 다리가 풀리셨어요? 저희 아저씨 막걸리 너무 많이 드셨나? 너무 많이 자셨네 아가들 좋아? 애기들이랑 오랜만에 놀러 나왔어요 지금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딱 좋고 와 애들 뛰어놀기엔 최고다 진짜 지금 해질녘이거든요 여기서 식히면 되겠다 나중에 놀고 여기서 식히면 되겠다 거의 제주도야 아빠 어디있어? 봉순아 궁금한게 많아 여기 대박 아닙니까? 아니 여기 진짜 제주도 같아요 사실 사람 많을까봐 그동안 안왔는데 평일에는 올만한거 같아요 깜봉아 좋아? 깜봉아 감사합니다 봉두야 가자 와 비가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왜? 왜? 애기들아 바닷가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 가자 가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오른쪽으로 갈까요? 여기 괴물이야 괴물이야 가자 어 바닥에서 보글보글해 그거 뭐 들어있는거일까? 조개같은거? 응 바닥에서 뭐 보글보글보글해 뭐 보글보글보글해 안녕 안녕 forth 호기 호기에요 엄마 알갠네? soon 안가 웅 호기 오 오오오 들어온어 잘 차가워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깜봉이 잘 들어왔어 이제 물을 덜 무서워해 물 무서워 왔어 왔어 물 안 무서워해요 아빠 구하러 가자 깜봉이 이제 물 안 무서워해요 깜봉아 깜봉아 와 목도 깜졌다 잠깐만 바람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하고 진짜 무서워 봉지야 엄마한테 가 무서워 봉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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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봐봐 봉지야 Juda 신기하게 촉촉하니 더 좋아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와.. 최근 들어서 진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약간 그래서 얘들이랑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봉디야, 봉디야 깨끗하게 놀았어. 봉디야, 누구세요? 모르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 너무 깨끗하게 놀았다. 봉봉아 애들이 행복했으면 됐죠. 갯벌 강아지들 사람도 이렇게 좋은데, 애들은 얼마나 좋을까? 공격 좀 놀자고 지금 봉두 준비하고 있어. 봉순이 들어온 거 싫은데 봉순이도 더러워졌다, 오늘. 응. 갈까? 가자고, 깐봉아? 이제 피곤하대. 이쁜이들, 재밌게 놀았어요. 자, 가족사진 한번. 봉디야. 왜 나라 잃은 자세로 앉아있어? 아니. 엉덩이 봐봐. 앉아있어. 아주 깨끗하게 놀았네요. 아주 원없이 다리가 풀리셨어요. 다리 풀렸어. 다리, 왜 다리가 풀리셨어요? 저희 아저씨. 막걸리 너무 많이 드셨나? 너무 많이 자셨네. 가자. 가자. 아저씨 갑시다. 아이고 힘이여, 힘이여. 발 씻고 여기다. 걸음이 느려졌어. 아이고, 다리는 왜 드는 거야? 아이고. 새로운 똥개가 됐어요. 재밌게 놀았어. 또 여기 위에. 깐봉아, 어땠어 오늘?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안녕. 여기도 안에서. 사대의 체리의 솟말이 brothers. 하다, 도와주게 될 것 같아요. 저, 침아이 보인다. 그으리에요. 하다, 도와주. 하다, 도와주! 로마 shad ACT. 고맙다, 도와주.